이제 98번 문제 들어갑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자가 비행 청소년 상담을 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담자가 이 상담자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 상담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교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수행해야 될 사전작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힌트는 사전작업이에요. 사전작업. 그러니까 학교와 연계되기 전에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학교 내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교 내의 물리적 공간이라는 것은 상담실이랄까요? 그 다음에 뭐 상담의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학교 행정 책임자와 관계 형성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교감쌤이 있을 수 있고요. 단일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등등 여러분들과 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사전작업 맞죠? 비행 청소년 집단의 파악인데요. 여러분 이 비행 청소년 집단을 우리가 좀 말이 좀 그렇죠? 교우관계라 할까요? 교우관계. 교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우관계. 비행 청소년 집단을 파악한다는 것은 교우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동작업의 활성화거든요. 이거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이 상담자와 학교하고 공동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전작업이 아니죠. 이거는 상담 진행 중에 하는 거예요. 상담 진행 중에 공동작업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비행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자원이 필요해. 우리가 보통 청소년 안전망이 있잖아요. 청소년 안전망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이 필요해. 그럼 자원 끌어오고.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어요. 이 비행 청소년에게 보건교사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보건교사가 연결되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럼 보건교사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죠. 활성화. 그래서 이거는 상담 진행 중에 하는 거예요. 사전작업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해설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상담 진행 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9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9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개입은 뭐냐. 여러분 이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심리치료에서 사례 문제가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례 나오면 무조건 별표. 그래서 총소년 상담사 시험에서도 그래요.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상 심리사 1급 시험에서 실기뿐만 아니라 필기도 이 사례 위주의 문제를 좀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나오면 무조건 체킹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형광펜으로 다른 색깔로 체킹해 놨다가 나중에 사례만 쭉 보시는 거예요. 기출에 나왔던 사례만 쭉 보시는 거예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심리검사에도 사례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례 문제만 쫙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쫙 넘겨서 보시면 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사례를 나중에 찾으시려면 힘드니까 미리 미리 체킹해 놓으시라고요. 인성인원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에요. 요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느라 잠을 안 자요. 게임 중독. 자,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합니다. 치료자는 인성이와 부모님을 만나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적절하지 못한 게임을 볼까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거 답 찾았어요. 100% 찾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양자 간의 대화를 이끌었다. 좋죠? 좋죠?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인성이와 부모님을 만나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인성이와 부모님의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치료자와 인성이와의 대화도 있을 수 있고 치료자와 부모님과의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이끌어낼 필요가 있죠. 2번, 인성이가 목표를 달성하면 인기 게임 CD를 사주기로 행동계약을 했다. 아, 그러면 인기 게임 CD 받아가지고 또 게임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게임 몰입이라고 할게요. 게임 몰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인터넷 게임이 너무 많으니까 이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딱 달성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인기 게임 CD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다시 게임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게임 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다 풀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주중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관찰을 해요. 그래서 행동수정 계획표를 작성했다. 네, 좋지요. 인터넷 게임, 인터넷 사용 시간을 관찰했기 때문에 행동수정 계획은 뭐겠어요?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사용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 계획표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고 혼자 사용하던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혼자 사용하던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거실로 나오면 볼 수 있잖아요. 인성이가 게임을 얼마 정도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거실로 나오면.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인성의 문제 수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자, 밑에 해설지에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 상담의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인터넷 게임인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자, 스마트폰 중독의 중독 상담의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 휴대폰과 관련된 문제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색한다. 자, 문제 원인에 대해서 탐색한다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기인식력을 갖도록 한다. 두 번째가 자기인식 능력. 자, 내가 좀 심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인식 능력을 갖기. 자기인식 능력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객관화하는 작업이에요. 객관화하는 작업. 내가 인터넷 게임 시간을 하루에 8시간 정도 하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객관적인 부분이니까 객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와 관련된 가족 환경, 사회적 환경, 휴대폰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탐색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사용에 대한 이유를 탐색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무 늦게 오세요. 아이가 심심해가지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화 의지를 약속받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행동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목표 설정이죠, 간단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실천 가능한 대안 탐색, 협상, 대안을 탐색한다. 이 대안에 대해서 너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협상도 같이 하면서 대안을 탐색합니다. 마지막은요. 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이나 변화 행동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변화 행동을 유지하는 것. 뭐예요? 변화가 됐네요. 변화 행동을 유지시킨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되겠죠? 점검해 나가고. 이러한 순서대로 스마트폰 중독 상담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할 때 이런 과정으로 쭉 진행해 나가구나. 여기까지는 개입하기 전에 문제가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고요. 문제 탐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인식 능력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사용 이후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에 목표 설정하고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면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가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9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어려워요. 마지막 문제 별표. 저는 이거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나올 걸 생각하는데 성격장애에 대한 밀론의 강화 모형에 의하면 자기애성 성격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 능동독립이냐, 수동독립이냐, 능동의존이냐, 수동의존이냐 이렇게 네 개 중에서 골라내는 건데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나왔으면, 자기애성 성격이 나왔으면 다른 성격도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강박성이라든지 또는 반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거든요.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밀론은 강화 모형을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강화의 원천이고 하나는 도구적 행동의 양식이라는데요. 여러분 해설에 제가 자세히 달아드렸어요.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을 보시면서 제가 이걸 마지막에 해결할게요. 밀론의 이론은 강화 모형에 따라 성격과 성격장애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 강화하면 우리가 보통 보상이라든지 만족, 그 다음에 쾌락 이러한 개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오죠. 성격에 대한 강화 모형은 개인이 강화물, 즉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양극성의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차원이거든요. 강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방법을 도구적 행동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어디에서 강화를 찾으려 하는가. 이게 바로 강화의 원천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강화를 획득 추구하는 도구적 방식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강화에 대한 능동적, 수동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강화의 원천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2,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자